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갈 준비를 마쳤고 이거는 저희 영양제통인데 이렇게 날짜별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먹는 영양제는 알파리포산 그리고 아르기닌 그리고 위보제 그리고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비타민C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술을 먹은 잔해들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설거지를 해야될 것 같아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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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소금 불 rele landed 소금 토마토 소금 ác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일어나 빨리 남자 집사2장 운동 가게 남자 집사2장 빨리 남자 집사2장 일어나 남자 집사2장 이렇게 많이 왔어? 남자 집사2장 이렇게 많이 왔어? 남자 집사2장 저희가 헬스 하는 것을 찍으려고 했는데 헬스장이 아예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커피사로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을 선택해 보세요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주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써준 거예요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그 입은 나쁘다고 하나하나씩 다 반박하면 계속 댓글에 신경 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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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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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